1월 25일 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곤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 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여 그 손 댄 용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무서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왕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고축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다급한 심정으로 찾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무리들 속으로 몰래 들어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눈치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혈류증 여인도 자신에게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며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서 무리들어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경유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소식을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당시 혈류증은 나병처럼 하늘로부터 온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종교 공동체에서도 버림받고 격리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러한 버림받음과 격리됨의 상황 속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레위기 15장 30절에서 31절에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선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혈류증 환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율법을 위반한 죄며 그녀가 만진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과 정결은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율법의 규정보다 더 나아가 수치와 멸시를 당하거나 심지어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듯이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즉 많은 무리들이 밀고 밀치며 옹이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손을 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일까요? 다른 옹이하는 무리들과는 어떤 다른 것이 있었길래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이겠습니까? 특별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오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일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삶의 전부를 걸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녀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훌루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 큐티에 열심으로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것이 좋은 말을 듣거나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옹위하는 무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침 큐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원앙옹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혈류증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 큐티 시간이 되셔서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 나의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치유 과정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회당장 야이로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회당장 야이로라면 가장 먼저는 혈류증 여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아니었어도 그리고 무리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딸을 구하러 가는 길을 좀 빨리 갈 수 있게 좀 열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고 제 딸을 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는 길에 이 여인을 먼저 치유해 주셔서 도리어 제 딸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 말고 믿을 수 있는지 물어야겠습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자녀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성적이 바닥을 칠 때 나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는 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누군가에게라도 책임을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류증 여인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고침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회단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었다는 두려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딸의 죽음의 소식에 귀를 적게 열고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에 귀를 크게 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현류증 여인도 고침을 받았으며 회단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침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건강, 가족, 회사, 자녀, 교회, 영원구원 이러한 모든 기도와 강구를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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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